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음성 253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6권 25화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같은 성령을 내려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농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농통 자 지난 시간이 재밌었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가르침대로 지키며 살면 진리를 알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러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빡빡 대들어 아니 우리가 노예로 산 적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어디서 해방시킨다는 말이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되야 되니까 예수님이 또 자상하게 예수님이 참 자상하게 설명하신다고 잘 들어보세요 아 참 중요하죠 나는 이 예수님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예수님이 진짜 사랑스럽게 자상하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시거든 자 봅시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중요하다 그죠? 이 얘기 나오면 아주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everyone who sins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is a slave to sin 죄의 노예가 되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is a slave to sin 그냥 뭐 아수르나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간 얘기가 아니고 죄를 졌다 그럼 죄의 노예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보통 그러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막느라고 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막느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헤어나지 못하는 꼴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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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과 이브가 그야다를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거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다고 치고 너희들이 그거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네 그냥 먹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따먹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무릎 꿇고 그렇게 빌었다면 어떻게 됐겠어 하나님이 아이 그래 너희가 회계를 하니 이제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착하고 황금빛으로 펼쳐지는 건데 아 이게 아니 아담이 이 여자가 나한테 따줘서 먹었지 내가 딴 거 아니에요 딱 이랬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아니 저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따먹었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줬던 특권은 모두 다 무협 너희들이 땀 흘려서 살아야 된다 남자는 땀 흘려서 땅을 일구지 않으면 못 먹고 살고 여자는 여자는 엄청난 고통을 고통을 가지면서 애를 낳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 보면은 짐승들 아기 낳는 것도 보면은 말이에요 짐승들은 새끼지 새끼 낳는 거 보면은 쑥쑥 나 쑥쑥 나 비명도 안 질러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고생을 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죄를 져서 그래 그게 죄를 한 번 지으면은 이거를 회개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대로 slave to sin 보면은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하나 잘못했는데 그거를 덮으려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게 왜 그러냐 slave to sin이야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외워둬야 돼 Everyone who sins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다 같이 시작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is a slave to sin 죄의 노예가 되는이라 그래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친구들이 알아들었나 몰라 그래서 Very truly I tell you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Everyone who sins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is a slave to sin 죄의 노예이니라 그러면 Now a slave has no 자 slave 얘기를 해보자 슬레이브는 has no permanent place permanent place 영구적인 장소가 없는이라 영구적인 자리가 없어 슬레이브는 어디에 In the family 어떤 패밀리에 슬레이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슬레이브 노예의 운명은 주인 만나기 나름이지 아주 착한 주인 만나면은 자기 식구처럼 대해주면서 하고 악독한 주인 만나면은 우선 팔뚝이나 등에다가 쇠를 달고서 낙인부터 찍어놓고 그다음에 채찍으로 갈기고 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시장에다 내다 팔아버리고 이런 주인도 있어 그런데 어떤 노예가 이제 진짜 착한 주인한테 팔려갔어요 이 주인이 자기 식구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는 거야 뭐 똑같은 음식도 먹고 똑같은 옷도 입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no permanent place 영구적인 자기 자리는 없어 노예는 살아도 노예 죽어도 노예 새끼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가 그대로 낳으면서부터 노예야 그게 옛날에 노예 제도예요 그래서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패밀리에 permanent place가 없어요 근데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근데 아들은 아들은 belongs to it 이 it가 뭐예요 belong to는 어디어디에 속한다 그 패밀리에 속해 있어요 forever 뭐 노예 아이하고 아들하고 막 친하게 형제처럼 지내 그래도 그거는 소용없어 아들은 belongs to the family forever 영원히 그 패밀리에 속해 있고 노예는 노예일 뿐이야 A son belongs to it forever 거기에 영원히 belongs to it belong to 속해 있다 forever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너를 풀어준다면 그 아들이 너를 풀어준다면 어떻게 되냐 너는 진실로 자유케 해드리라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너 이제부터 자유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증서에 도장 빵 찍었어 아들도 도장이 있거든 이 도장이 옛날에는 쇠과 구리로 된 가락지가 두툼한 게 있어 그거를 나무판에다가 꽝 하고 찍으면 자국이 생기거든 그게 인장이야 seal seal을 때리면 the sun 그러면 이제 풀려난 노예는 그거를 들고 다니는 거지 목숨이야 그래서 누가 너 노예지 그러면 딱 되죠 그러면 자유인이구나 이렇게 so if the sun sets you free 그 아들이 너를 풀어준다면 you will be free indeed 너는 진실로 자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대문자가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sets you free 자유롭게 해준다면 너희들은 진실로 자유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미에서 다시 한번 쫙 나가 봅시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is a slave to sin 죄의 노예가 되는 이라 자 근데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영원한 자리가 없는 이라 in the family 노예는 그 패밀리 안에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패밀리에 영원히 속해 있느냐 그래서 so 그래서 if the sun sets you free 아들이 너를 풀어주면 you will be free indeed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여기서 belong to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belong to belong to가 뭐예요 어디 어디에 속한다 she belongs to non-profit organization 그 여자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belong belongs to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profit이 이익이죠 non이 not 그러니까 비영리 영리를 취하지 않는 organization 비영리 기구에 속해 있습니다 비영리 기구들 많죠 자선단체 뭐 이런 거 she belongs to a royal family 로열 family에 속해 있습니다 왕실 가족이에요 왕실 the house belongs to her 그 집은 그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여자 것입니다 belong to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a son belongs to it forever 아들은 거기에 영원히 속해 있느니라 자 한 번 더 쫙 나가 봅시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is a slave is a slave to sin 죄의 노예 이니라 자 근데 slave는 has no permanent place 영구적인 자리가 없는 in the family in the family 가족 안에서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영원히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the son sets you free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면 you will be free indeed 너희들은 진실로 정말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볼까요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indeed 자 큰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원어민이 하는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애써 보세요 여기 저 영상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은 그렇게 연습한 흥적이 영역하고 어떤 분은 암속을 하긴 하는데 완전히 창조적으로 암속을 하신다고 원어민 소리하고는 상반이 없이 그냥 막 제멋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똑같이 하려고 애써 보세요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한번 더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자 shadowing 자 한 번 더 자 재미있죠 이제 들리는 것도 잘 들리고 그러죠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팅 이 라이팅이 중요하거든 라이팅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뿌리 내리는 거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내려야 돼 그래서 라이팅이 중요합니다 라이팅 뛰어넘지 말고 꼭 쓰시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반복랑성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So if the son sets you free,